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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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잠깐만 왜왜왜? 지금 이 떼약볕에 나 지금 땀 흘리는거 안보여 나도 땀 흘려 죽겠는데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개고생이라니 이게 다 형부를 위한일인거 몰라 아주 그냥 뭐 형부 두번위했다가는 지바 뽀리를 뽑겠느냐 정말 형부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요 서울 다시 갈래? 진짜 지살가지고 알았어 하면 될거 아니야 그리고 너 말라온김에 오늘부터 형부 수행비서좀 해 내가? 그래 니가 아니 내가 형부 수행비서를 왜 언니가 해 집에서 맨날 빈둥빈둥거리며 놀면서 이런것좀 해야지 참 그리고 말이야 나는 회장사모님으로서 역할과 매조가 있는거라구 그러니까 잘 따라와 뭘 잘 따라와 언니 나 집안시나 데이트해 가야된단 말이야 아우 언니 이거 들고 가 병원불뿌련소기 아침주택에 어디가 쟤 또? 아니 서울대 간퇴강 얘기좀 해모쟤 무슨얘기? 무슨얘기게 삼촌도 강은행이 저기 방 하나 꾸매줘야되고 그니까 밥거리라도 빼주랜 해보카여네 아 그냥 방 빼라는쟤? 아니 처음부터 그냥 쭉살래는 안했잖아 경은아는 그냥 밥거리라도 그냥 빼달라는 얘기 잘 해보째 가네가게면 집 빼라는거 빼나게 계약기간도 남았자 뭐 법적으로 막혀갈걸 이렇게 해보면은게 무슨 다르주경 다 똑같대게 갔다올거라 빨리 갔다오게 배고파게 밥먹게게 빨리 갔다오게 남았네 조금만 참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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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흘때 여기 있었구나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우리 이것좀 받으세요 이거 뭐? 아 이번에 저희 남편이 이주민협의회 회장님 되셨잖아요 아 그 이주민 무슨 회장이야 뭐야들 막 말랜게만 부끄럽네 부녀회장님 잠깐만요 언니 수행비서하니까 제대로 할게 그렇지 말씀 잘해드려라 정확하게 구언니 이주민협의회 회장님이요 그냥 뭐 이주민협의회 회장인가 이거 말고 제가 수행비서가 된 김에 하나 여쭤볼게요 아니 우리 부녀회장님께서 우리 이주민협의회 회장의 사모님이신 우리 은희언니는 왜 우리 부녀 회장님이세요? 아니 나는 서울대강 때 볼일이 있어서 갈려고 했지 볼... 틀어라 아 아 뭔지 알겠다 근데 그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뭔데? 우리 형부가 어 아니 아니죠 우리 회장님께서 마을에 분란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소통을 통해서 상생과 현명의 리더십을 보여주실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난 서울대강한테 헐말리 있어서 간다니까 제가 지금 좀 바빠가지고요 나중에 좀 얘기를 드릴게요 나중에 나중에 맛있게 드세요 사모님 가시죠 자잉 아우 더워 이렇게 더워 아우 힘들어 죽겠네 어? 자기와 일어났네 아주부도 어딜 그렇게 다녀와 어 아 우리 하늘같은 남편이 회장이 되셨는데 그냥 있을 수 있어야지 딱 좀 돌리고 왔지 아이 참 아이 누가 들으면 내가 무슨 대기업 회장 된 줄 알겠다 아 참 대기업 회장만 회장인가 뭐 그리고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우리 자기가 이주민 협의회장 일만 잘해봐 또 어떻게 알아 보이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될지 아이고 이 사람이 점점 아이고 참나 진짜 제주도 이주민들의 희망 김경태 어 국회입성 어 신난다 참다 아이 그만해 그만해 아이 당신은 내가 이렇게 협의회장 된게 그렇게 좋아 그럼 좋구말고 자기야 두고 봐 내가 당신네 좀 잘해서 그거 꼭 이럴테니까 아이고 아이고 그만해 그만해 아이고 아침부터 신소리 그만하고 아 배고파 아침 먹자 김경태 처지 밥 먹자 아 아니에요 알겠어요 선생님 맛있는 거 드릴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경헌은 어머니 저 서울집에 집받을란 고르래 간거라 어 예 그래 난 저 집 어디 빼불면 경포는 좋군게 그디 그냥 살고 아 나다 좋게 나온다면 아유 경태형 어디로 갈 거라 어디 갈지 난 싶던가 그거 경태형이 나가지 않없구나 아 나가면 집을 또 피랑 살든지 말든지 이런 치매를 아랑할 거고 맞추기 아랑할 때 죽기 개빈 개빈 형 그 혹시 나 거기 살게 되면 집 마냥 고치 살아도 돼요 이거 이 기껏 닮은 거 사 너 정신초려 어? 자기 갈색이라 해야지 내 무슨 도색이 두머리가 고치 살게 해 그니까 도색이 두머리 아 주리 우지하고 살고 죽지 이거 정신초려 아이고 개나 이거 왼쪽이라 이거 개매 아이고 그 서울대 신랑 그 이주민 해장됐때는 이거 가 저기 주려 왕스티다 개변아 아니 난 방 빼내는 안 먹고 있던만 받아와서 그게 이거 저번에 못 걸었지 에이 에이 이거 떡도 맛도 어서나게 개랑이 겨울 전에도 이거 배고픈데 찰대쩌게 이거 먹어보게 이게 아이고게 마늘 수작이 먹지 맙떡이 아이고 지 혼자 다 먹어 너 하나 먹어보라 이거 맞추고 해 응? 아 맛있다 아 이거 오개랑 맞추고 떡도 다 먹어라 자자자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하얀 먹어라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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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이 협의회 회장으로 첫 공식 업무인데 아 떨린다 넌 잘할 수 있어 김경태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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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어 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그래 잘할 수 있어 하하하하 아 왜 안나와 근데 아 아 긴장돼 아 아 형부 짠 저 어때요 비서 같죠 어 어 어 내가 오늘부터 집안에서나 형부처제고 나오면 회장 비서라고 몇 번을 얘기 알아들어 어 자 예를들어 집경계선이야 안에서는 형부 밖에 나오면 내 회장님 안에서는 형부 밖에 나와선 내 회장님 알아들어 아 자 연습해봐 안에 있다 아 아 어 형부 밖이다 네 회장님 아니다 형부 밖이다 네 회장님 그렇지 이제 알아듣는구만 아 김비서 오늘 내 그 첫 공식 스케줄 어떻게 되나 아 잠시만요 회장님 응 어이구 이거 준비 많이 했구만 어 아 오늘 공식 첫 스케줄은 이 구업리에 새로 이주해온 신입 회원들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뭐라고 내가 협의회장 되자마자 신입 회원들이 들어왔다고 하하하하 좋아 좋아 아주 좋아 까지 김비서 허헝 허헝 네 회장님 아 아 회장님 어디 가셨어 왜? 네 저희 회장님께서 지금 용무로 매우 바쁘시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할 말이 있으시거나 급한 일이 있으시면 저를 통해서 저 김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허? 그러나 영 직접 고르면 못 알아듣고 영 고르면 영 고르면 영 영 영 된다 이 말이구나. 맞습니다. 살다 살다. 경태희 어디 갑시다. 야 이 부람 씨. 아 가. 이거 마이도. 영 고르면 경태희 못 알아먹고 옆에 보람 씨한테 고르면 전달돼야 그때 알아보고 때리자. 뭔 말일까? 뭐지 마시지 그런 상황 안에 빨리 가. 빨리 가. 뭔 말이에요. 저기 나 집 얘기할 거 있어. 집, 집. 아 집문제? 집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회장님께서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바빠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기입니다. 나는 그 집은 그 방 빼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야 너도 나 빚어올래? 이거 재밌랏다. 회장님 저한테 맞춰. 됐습니다. 가시죠 회장님. 앞으로 여기 계신 두 분이 우리 구험이주민협의회 대회협력부장님 차장님으로 함께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대협력부장을요? 앞으로 회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회장님. 김희석 이 두 분 임명장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임명장 준비하겠습니다. 아 뭐 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단체건 회장 혼자 독단적으로 일할 수는 없죠. 우리 이주민이 이곳 제주에 살면서 서로 돕고 협력해서 제주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따뜻한 도민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장님. 김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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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만 들으세요. 아 이러면 마치 누가 보면 짠것처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김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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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좀 나왔네 괜찮아요. 그런데 이번에 구험에 새로 이주해오신 저희 신입 회원님 계신다고요. 네 회장님 지금 와 계십니다. 와 계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예예예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예예. 아니 이번에 오신 분이 두 분 맞으세요? 두 분. 예. 오 그러고. 제주에 오신 분 환영합니다. 아 그런데 실례지만 옆에 계신 분은. 아 제 아내 로베리타입니다. 뭐해 인사해야지.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어. 웰컴 투 제주 아일랜드. 아. 왜아 러 프롬? 이탈리아. 와우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아 아. 유 노우 루치아노 파바로티? 쌍토 루치요. 아 아 잠시만요. 아 이러시면 안됩니다. 아 아 아. 제가 한번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스파게티 비자. 고르곤 잘 타 봐요. 웃기시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 아내가 저한테 한국말 농담할 때 있으신 말입니다. 아 외국 분이야. 아 놀래라. 어쨌든 로베르타 환영합니다. 뭐 이럴 게 아니라 신입 회원도 오셨고. 저희 회장 취임을 축하할 겸. 내일 회식 자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다 같이 모이는 걸로 하죠. 아 좋으시죠. 김비서 내일 일정 잡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메뉴는 회장님이 늘 드시던 메뉴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이고 아이고 죽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떤 비청어제냄시냐. 막이 비만 오라지면 좋게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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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이 오고 뼈고구나. 오늘 같은 날랑 이쪽 날도 더운데. 집에다 쉬고 겁세게 그 바티가 전해지 마라. 에이구 너가 왜 허출 거냐. 어디 갈까 봐 오늘랑 쉽게. 에이구 걔 그 바티가 그래 이게 오먹으실 때가 회사 주게. 아니면 네가 나를 심각이 이널티야. 아니 어제 그 새댁한테도 얘기 못한 거. 저기 아방한테 아침 말로리나는 자기도 못하게. 어머니가 가끔 얘기해주면 안 돼. 네. 이 네가 못한 거 나가 어떤 곧느니 이게. 저 우리 말 잘하는 경보가가 고라길라. 맥댄아 뭐 이상한 거 시키대 나 시키더라. 삼촌이가. 나 어떤 골아집니까 이게. 경태영 씨인데 맨날 부탁할 때는 부탁해. 나 아까 못했구나. 아이고 저 저 저 서울 집이가. 우리 빛이 비웃쿠다 할 때까지.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다. 얘기해 그게 나서. 아이고 경기도 말 나올 때 해보라 해야지. 걔면 언제랑 또 시작 경기 말라지. 그것부터 맞는 말 하도록 해. 왜 이렇게 울 거야. 왜 이렇게 울 거야. 그냥 얘기해야지. 어머니가 하고는 고릅사게. 봐봐. 아이고 참. 에이. 알았다 하고 고릅하게. 아이고 어떻게 해보지 뭐. 응. 아잇. 척 쥐. 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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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에요? 뭐야 이거? 아니 보람씨 통 만나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보고 싶어서 왔죠 아니 내가 우리 회장님 수행 비서 하느라 바쁘잖아요 알면서 그래 알면서 맞다 보람씨 혹시 이사가요? 왜? 뭐 이사? 이사요? 아닌데 안 가는데 그런 얘기 없었는데 경보가 그러던데 형님네 이제 이사가면은 박고리 자기가 쓸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같이 살자고 막 이러던데 아닐걸요? 보람씨 이사가는 거 아니죠? 아 진짜 아니죠? 아니요 안 가고 진짜 가는 거 아니죠? 안 가고 경보야 어지마 어디 갔다 형씨 보람씨 만난 거야? 야 맞다 야 걘디 보람씨 이사가는 거 모르는 거 남았더라? 아 진짜 걸강 얘기하면 어쩌거나 아직 경태 형한테 정식적으로 얘기도 하는 건데 아 서두르부만 이 얘기 없지 고세모차만 걔디가면 오라고 왔나? 아 너가 말하는 얘기한 거 아니냐? 너 그때 공 얘기했네 경태 형네 이사가면 밥거리에서 고치삭해 걔넨 말하는 거 아니냐 걔 팍팍할까대 그냥 언제 경 된대 냈나? 경 될 수도 있대 냈지 걸강 그대 간 거 거구나 아 그게 그거 아니냐 어? 김현씨 여기 있었네요? 아 근데 뭐 무슨 일인데 밖에까지 이렇게 큰 소리가 들려요? 아니 아니요 나 아무튼 나 몰라 아무튼 너가 안 하긴 아 진짜 형님 어떤 이 시간에 오전 수강 보람씨 아니 오늘 따라 얘네들 왜 이래? 아 내가 못 올 것도 온 것도 아니고 아 잠깐만 아니 회장님 아 저 여기서 우리 오늘 회장님하고 이주민 협의회 회원들하고 다 같이 여기서 회식하게 했어요 아하하하하하하 여기선 마씨 어 여기서! 어 다 오셔 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예 여기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여기여기 예 이쪽에 자 자 잔을 들어주시고요 자 우리 구험 이주민 협의의 무궁화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오늘은 시내에 있는 근사한 식당에서 우리가 회식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굳이 굳이 우리 구험을 사랑하시는 나머지 조금 늦추하지만 이곳에서 하게 됐어요 괜찮으시죠? 역시 우리 회장님 그런 친구는 그 detal occor cam 4라고 이런óg이네요 야 하하하하하하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to 또 아빠 obs 엄마 곰 애기 잘한다! 아빠 곰은 쓱쓱 야 엄마 곰은 신 quarterly 애기 곰은 뿌끼 They are 잘한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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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돕다 여기 돕다 아 그.. 공사소같이.. 예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 이거.. 2개네 차고 이거? 아 이거 놈이 하우스 앞에 하고 다 이거 차 세우거라 이거? 아 뒤에 선 다 그려진 데가 안 가잖아 이거 누구 차 이거? 어? 전화번호 놓고 이거.. 전화번호 어시냐? 이거 저 누게.. 그.. 그 서울 그 친구 차 닮은데 이거? 서울치비? 어? 아이고 아니여게 맛수작이나 색깔 압니다게 서울치비 차랑? 어 어디서 막 왕왕왕왕왕왕 막 시끄러워서 막 소리 들려면 시린 거 같다거나 어? 우리 집사 하는 건데 숲에서 우리 상재미가 어? 이거 꼬마시나 보자 갑옵소 두께 싸움 하십니까 놀란 거 다 막 오라이? 차를.. 아이고.. 이 허는 집 보면 그냥 아주.. 두 hoped 좋 사람.. 원핸디자 세이드 ᴄ ... 하거들란 혼자 없얼예 저희 hormones 우리 하우스탑휘 차 세우는 말에 어느 집geh어? wszystkich 사람 TV Gaza shots 우리집 하우스탑휘 차 누가 세운 거라 저거? 아 거들란 혼자 없어예 저 우리 하우스 하필 차 세우는데 어디집 차라 파티 갔다 오세요? 파티 갔다 왔잖아 저 우리집 하우스 하필 차 누가 세운거라 저거 저 차 말씀하시는거에요? 어 저 차 저거 우리 남편? 아니다 우리 회장님 차인데 왜요? 인형리에 저 차라 아 이거 참 아니 그전부터 얘기하자 되신디 아 주차좀 잘 내게 아 자산도 입국한디 왜그러는데 아 저기 부녀 회장님 이거 보세요 아 그 집 앞에 차좀 세워놨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아 내가 또 회장인데 회원들 앞에서 이러셔도 되는겁니까 이거? 형이 쾌왕 있어 아 진짜 아 형이 이거 총살기 이거 아니 막말로 내가 그 동네 토박했으면 이러겠냐고 내가 서울사람이니까 이러는거 아니냐고 아 이거 그런 말하는거 아니잖아고 이게 아 진짜 알만한 사람이 이거 좀 참아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근데 우리 보고도 이사 나와라고 뭐? 집 빼라고 뭐야? 그것도 무슨 논란 날라 네? 집을 빼라고? 차도 빼고 집도 다 빼 네? 저 말 들어보단 저 어디 저 남편 저 회장인가 어디 저 대퇴 행계만은 형 총구석에 사라질클하게 저 집 빼줘 아이고 정말 디저트 자기가 너무도 나시네 집을 빼라고요? 못 빼 어쩔건데 형 진짜 영을 꺾고 와 너 형한테 무슨 말 너 뭐냐 너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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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야! 야! 조금만 불러! 조금만 불러! 야! Yet why am I so blind? 하지 말라고! 그만해줘! 그만 좀 해!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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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로베르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나라 사람끼리 왜 싸우는지 이해가 안 된답니다! 여전히 왔다! 여전히 왔다! 서울, 제주! cosa cambia? 먼 타국에서는 자기도 있는데 제주사람, 서울사람 편갈라서 싸우는 게 이해가 안 된대요! 지금 우리 집사람은 모두 가까이, 우리 집사람은 이해가 안 돼! 우리 집사람은 이해가 안 돼! 우리 집사람은 이해가 안 돼! 다들 제주 살면 이제 고향이랑 다름없는데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답니다! 저런 고난 슬림 말은 아니라 아이고 아이고 어떤 거 당부라고 여기에 부르시는 게 이영말리에선 로베르타도 있는데 서울하고 제주하고 멀면 얼마나 멀고 다름이 얼마나 다르다고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일이 좀 잘 가지고 예, 주사입니다 아까 전에 나도 제주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무시하는 사람은 미안하다고 한 거야 제주사람은 서울사람 편갈리지 마라 옛날 거치로 사이좋게 지내면 될 거 아니라 예, 예, 예 그러면 저희 집 안 빼도 되는 거죠? 집은 안 빼도 되는 주차나 잘해 주차 잘할게요 진짜 잘할게요 잘할게요 아니 그나저나 오늘 부끄럽지만 여기는 로베르타 때문에 많은 걸 느꼈습니다 로베르타 오늘 고마워요 웃기시네? 핸위치 에엑 오? 옥당보민 옥당보민 IP 행복해진덴 함 겨 옷당보민 옥당보민 옥당보민 행복해진덴 앉아 웃음이 뭐야 길에 반만 좀 해! 반만 좀 하라고! 야 아까운 거 알지? 빙글빙글 사랑에 취해서 빙글빙글 사람에 취해서 빙글빙글 어차피 살다가 보면 똑바로 걸어도 빙글빙글 걸파에 두 주먹 쥐고 슬퀸퀸 추면서 나와 소리 질러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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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